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곡은 좀 더 신나는 분위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솔로로 춤을 추고 이어서 같이 또 둘이서 신나는 음악으로 달려보도록 할텐데 첫 번째 곡 아니 첫 번째 곡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 곡은 스냅핑 괜찮아요? 스냅핑 괜찮아요? 오케이 그럼 다음 곡으로 스냅핑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객님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 레!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고!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아 레! 고!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같이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네! 아! 레! 와! 감사합니다